... 오늘 저녁땡은 먹어도 너무 좋고요 일부 순식간에 끝에 근데 이건 바코드가 지워졌는데, 이 때문에 아, 그럼 아니잖아 안... 된거지 근데 오히려 좋은 게 더 깨끗한 거 아... 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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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한정도 한정도 난 한정도 한정도 아... 타입해 음... 아... 마실수 ㅋㅋㅋㅋ 엄청 큽니다 이렇게 해놔요? 이렇게 해놔요? 응, 나 와야겠어 이렇게 해놔요 미술이 이거 맛있겠다, 아빠 미술이다 짭짤한 게 종화가 되는데 저랑 먹으면 맛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일단 나오는 이유가 내가 오늘 만찬을 즐기게 해 너 몇 초 왔지? 아니, 런치가 그냥 양인데? 그건 못해 그러니까 어, 티라턴 아니, 런치가 그냥 양인데? 아니, 런치가 그냥 양인데? 네, 다른 게 희절 없지 한국도 좋은 하루에 안 돼 술이 좀 살게 할게 응 술이 좀 살게 할게 술이 좀 살게 할게 네 네 네 네 네 네 약간 이거 5불로 뭐하는 게?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도 이걸 5불로 사용할지 한 컵을, 반 컵을 좀 가득 닿아와가지고 아까 애들도 1인 1컵 응 이게 뭐라고? 땅콩 땅콩 응 이게 아쉽다, 블랙스스는 난 이게 전형이 생긴 먹을 거야 암거 음 우리.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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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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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아킹 이리와 함께 아킹 모자 모자 주님 오, 고춧가루 키우는 게 또 필수 걷지? 일부러 올린 거야? 응 아니 예고가 날씨가 배고파고기 먹기 전에 함께 먹어야지 자세히 먹었어요 먹기 전에는 온도로 먹여서 다 먹기 전에 그냥 먹기는 만드네요 먹기 좋은 맛 맛있게 먹기도 해요 맛있겠다 누구를 먹었어 누구들 와서 말이야 대학생들이 진짜 잘해 오 이거 맛있네 이게 괜찮네 너 하나 팔릴지 커탕스도 왜 이렇게. 오구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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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한 번 더. 이제 모르겠다 칼로리가 낮아지고 연이 이렇게 트조 있으면 뭐지? 이거 한국 살 때 약간 천천히 해 연이 이렇게 연이 이렇게 연이 이렇게 고마워 아 그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봐 아 그래 유투 thank you 손유다래 제일 싼 거 많이 이 거야 이거 때문에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